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릭의 저룩입니다 여러분께 또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드디어 부산에서 팬미팅합니다 장소는 부산 W스쿼어에 있는 합의월드에서 하게 되고요 날짜는 2019년 1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고요 혹시 신청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 하면 5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팬미팅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재룡을 이겨라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고요 그리고 이 재룡을 이겨라에서는 저와 스피드 배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눈 가리고 만져서 프라 맞추는 코너도 있어요 둘 다 당연히 저를 이기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하! 과연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? 하하! 하하! 그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1문 1딱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빈곧게임도 오랜만에 또 하게 됐습니다 코너별로 퀴즈들이 있고요 퀴즈를 맞추면 또 이제 상품이 나가니까 그것도 많이들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팬사인회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주시면은 많이들 신청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품들 굉장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신청은 제가 댓글과 내용에다가 링크를 하나 둘거에요 신청서 작성 링크니까 그쪽으로 한번씩 넘어가서 혹시 참여하실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되고 동반 2인까지 총 3명 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많이들 해주세요 가족 또는 연인 또는 친구들끼리 많이들 신청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공지가 올라간 뒤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행사전까지는 저희가 참여여부를 위해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당첨되신 분들 꼭 전화오면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이제 당첨되신 분들 중에 불참인원이 생기면 제가 다른 분들 또 선정을 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당첨 안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전화가 오면은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홍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저 부산 가서 팬미팅합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안녕 바쁘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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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